우리들의 좋은 나라 소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야지 돌체 콜드블루야 코칭롤레 세비지랑 아이브노레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린요거트랑 꿀이랑 그래놀라랑 좋아하는 과일을 섞어서 마신다 잘 모르겠어요 별명이 많이 없어서 특히 좋아해요 감독 괴롭히게 정답이잖아 정답인가요? 아니요 일단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잠 많이 자고 사람들 안 맞추는 거 혼자요? 이거예요 다현이가 해줬어요 일단 몸을 많이 풀어요 따뜻하게 해주고 무릎에 차면 중동 오는데 그걸 해줘야 돼요 가방에? 아데랑 자라입을 옷이랑 음식 냄새 배길까봐 살 치즈? 산물살 치즈? 약간 음식 냄새 배기는 거 안 좋아하고 그리고 바닐라 향이나 화이트 머스크 이런 달달하고 은은한 거 좋아해요 아 있었는데 아 그 스트리 걸스 파이터 파이터인가? 보세요 네 도나잇 댄서님 좋아해서 그냥 팔로우 눌렀는데 혜빈이가 언니 왜 마카리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저한테 뭐? 마카리야? 이렇게 되게 놀랐어요 이벤트 참여하고 가세요 이렇게 되세요 뭐? 이렇게 진짜 공부할 거야 잠시만요 진짜 이런 거야? 우와 고생하자 여기 이거 나눠줘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톨여? 해 하이 해외여행 간 수이스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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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랑스 파티 뽑아보자면 아니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다혜언니랑 저랑 새해 12시에 내가 제일 잘 나가 틀었는데 저 그 해 못했거든요?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저요? 짜그리찌개 생각나는 게 짜그리찌개 밖에 없지 아이 아이 礼 그럴까? 안녕 아 둘 둘 셋 둘 둘 둘 하나 둘 셋 둘 2. 3. 3. 3. 3. 뭐야 이거. 뿌리야. 계집 언니들. 아니야 아니야. 괜찮아. 1. 2. 3. 3. 2. 3. 3. 3. 말씀드렸던 설コップ 1, 2, 3, 4, 3, 2, 3, 2, 1 1, 2, 3, 2, 1 1, 2, 3, 2, 3, 2, 1 ah 아 아 22 치즈 G.S.T. G.S.T. R.O. 수고하셨으면 좋지 않으세요. 마지막 홍이 형이 이겨서 좋은 것 같아요. 저 빼고 모든 소수들 다 진짜 해보고 싶어요. 생각도 잘했어요. 진짜 아니에요. 수고하셨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